팬티 다 봤어? 여자 분자! 여자 분자! 오 되게 귀여워 빨리 가요! 오 너무 좋아 투샷 안녕하세요 저희 먹방 먹고 있어요 저희 아침! 아찔 블랙박스 동네스키 한번 찾아요? 그래서 난 비비로 있는 거 같은데 비빈 아프리카 사는 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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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네 우리 유명한 거 다 봤는데 이제 갈까? 사두 사두 사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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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키 안녕! 바이바이 해 그러면 안녕! 짱따기! 짱따기! 여기다가 왕 하고 불면 무섭다 가자! 짱따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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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맥 환도사 안녕! 와 지금 더워 저기 뭐야? 말이 있어? 되게 빅빅 헐 낙차 이집트에 많이 있지? 더운 나라에? 어 낙차 이집트에 많이 있지? 더운 나라에? 황소 아니고요? 물소 같은데 물소? 모르겠다 쟤 뭐라고 그래야 되지? 미얀 미얀 탁 탁 탁 달고 다 깎였으니까 탁 해버려 으아 어 넌 맙마빛 진지 뭐야? 뭐야 뭐야 해 도망은 디 해 조용해 야 비쥬 오오오오오오오오 놀랬다 아니 진짜 먹어? 응 리거리도 비쥬 리거리도 멜쥬 너 쟤도 물..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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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랩도다 먹어요 베르큐우트 재밌어? 내려갈까? 나이가 다른거 보라 베르큐우트 베르큐우트 아냐, 이거는 못쥐. 코끼리는 못쥬. 나이라. 여까지 못 넘어와 줄 수 있는 날이에요? 아니 이게 멀리서 보는 거야, 코끼리도 코끼리도 화나면 사람 밟히면 죽어 코끼리한테 밟히면 밟힌거 보이지? 이거 안전하려고 펜슬을 통과 나 여기도 아니야, 코끼리는 아니야 우리 못쥬 우와, 코끼리 엄청 크다 잘 먹으려면 잘 먹기 좋습니다 응 응 응 응 가율아 응 응 엄마 왜 거북이가 외또로 보냈어 엄마 근데 거북이 배고 어 어 나 가율아 손가락 좀 가율아 하지마 안먹어 안먹어 얘들아 누가 온다 엄마 외또로 보냈어요 손은 아니야 어 나이가 너무 가까워 손은 넣지만 왠만하면 응 응